한국항공우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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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유일의 항공기 체계 종합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FA-50 형 공격기 여기에 무인기 기술력이 접목되어 무인 공격기로 재탄생합니다 FA-50 무인 공격기는 당후 KF-21 한국형 전투기와 유무인 복합체계로 운용되어 제공권을 확보하고 생존성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강력한 로열 윙맨으로서 대한민국 연공방위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LAH 등의 유인 헬기 플랫폼을 활용하여 헬기 기반의 유무인 복합운용 시스템 핵심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미래 전장에서 차세대 공중전력으로 보상할 무인 전투기 UCAV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UCAV는 스텔스 특성을 갖춘 기체, 항압, 적외선 추적 시스템을 탑재하여 감시 정찰 임무와 동시에 대공 제압과 같은 공대지 임무를 수행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유인 전투기 기술과 무인기 기술 역량을 통합하여 고위험 환경에서 무인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혁신적 공중전력 솔루션으로 개발될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무인기 개발에 있어 군의 무기 체계 플랫폼과 통합하여 정보 우위를 확보하고 유인 전투기의 생존성 향상과 공중 우세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여 제대별로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무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유인 전투기와 헬기의 무인화 및 유무인 복합체계 준비에도 박차를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고객 요구를 중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운용 개념과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시하고 다양한 무인기 플랫폼 개발을 지속함으로써 미래 무인화 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정밀하게 카이의 기술력으로 실현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